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여왁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왁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알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역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이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떠나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이 땅의 인류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부응합니다. 1절 말씀.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화려한 도시 문명을 가졌던 가인의 후손들. 그 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딸들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 자신을 화려하게 만드는 기술이 익숙했고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아름답게 꾸미는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굉장히 좋았고 화려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 아마 조금은 소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한 이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서 홀딱 반해버린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타락했던 그 묘사했던 패턴하고 동일합니다. 당시의 결혼관이 어땠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의 결혼관을 통하여서 그 당시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사실은 그 결혼 속에 다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 하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딸들을 다 취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더 이상 가정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악과 앞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택에 그 선악과 아래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4학년인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있나 봐요. 항상 엄마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엄마는 대체 아빠랑 왜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는 항상 웃으면서 당당하게 늘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엄마를 쳐다봐요.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이 땅의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온전히 은혜로만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치관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무질서와 혼돈이 질서를 잡아갔는데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영이 무질서해지고 그들의 가치관이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참된 안식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9장에 그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섞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과 3절 말씀입니다. 영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동행하는 일이 끝났어요. 오직 육신의 정욕대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됐어요. 120년 그 나이 때까지만 살 것이다가 아니고 120년 후에 이를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한 세대의 시간을 더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멸망당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섞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어떤 경고해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당시에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내피림 민숙이 13장 말씀에 언급이 다시 한 번 되는데 거인족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40에서 3미터 정도 되는 키를 가졌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고대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용사라 칭함을 받았어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큰 것이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양적으로 키워지고 지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 눈에 보기에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어요. 5절 말씀. 여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루에도 수십 번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요. 한 가지 예쁜 짓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것이 악할 수 있냐고요.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최종점이 악이에요. 죄를 범해도 판결을 할 때에 그 범죄를 계획하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계획한 범죄는 그 벌이 굉장히 중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창조한 사람과 가축과 그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를 그렇게 결심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한탄은 심판을 위한 한탄이 아니고 분노의 한탄이 아니고 대체 얘들을 어떻게 살려야 하느냐.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숨소리가 들리십니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한탄이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녹을 봤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증거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애녹은 7대 손이었다면, 아담의 7대 손이었다면, 아담의 10대 손인 이제 노아를 등장시킵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는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성경에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모압 여인의 룻도 그랬고, 다윗도, 마리아도 그랬어요. 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멸할 사람들을 그것에서 구원할 자를 노아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는 흠 없는 생각과 그리고 행실에서 운전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에녹과 노아를 동일하게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한 사람은 죽지 않았고 한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왜 그래야 했습니까? 각자의 사명이 달랐다는 거예요. 노아는 오직 순종으로 이 땅에서 사는 순종의 전형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행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곧 순종하라는 겁니다. 동행은 순종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방주는 길이가 135m, 폭은 22m, 높이는 13m였대요. 농구장 크기로 하면 한 20개 정도 되는 크기예요. 3층 규모로 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고기 잡는 그런 배들은 고작 한 3m 정도 그리고 지금 현대 기술로 나무로 목선으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최대 길이가 90m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크기의 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노아는 120년을 순종했어요. 노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실 때에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정이 새롭게 창조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까? 교회도 동일합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방주는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술로 짓는 것이 아니오. 사람의 생각으로 짓는 것이 아니오. 순종으로 짓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성도들도 다 죽습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한 지도자의 타락으로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원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순종은 그 가정을 살리고 새로운 창조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19절 20절에 어떤 살아남과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한 곳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심에 대해서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육신이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각 종류대로 아주 다양한 생명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싶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고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관계를 맺지 못해서 고립되어서 우울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당연히 38년 된 병자도 이곳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에 마실 물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이죠. 죽어가는 나사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오신 분들이에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그 로고가 풍랑이의 배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기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죠. 양적으로만 커지고 지식만 커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살아나고 동시에 육적인 생명을 또한 살려야 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목마른 자들을 육적으로도 먹이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먹이는 것과 그리고 그 영혼을 치리하는 것,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생명의 역사 가득합니다.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새벽기도 중에 목사님 저 작년까지만 해도 우울증과 무기력이 너무 심해져서 완전히 번아웃돼서 자살까지 생각했어요. 유서도 쓰고 8월에는 치료를 위해서 스스로 제 병원도 갔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5남매 중 막내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만 이모 집에 맡겨졌어요. 그때부터 불안과 깊은 우울증을 겪었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23살 때 처음 자살을 시도했어요. 5남매 중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큰오빠는 2017년에 자살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선한목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하루가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 행복해요. 또 다른 분은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 너무너무 한탄스러워. 한탄스러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매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과 근심에 시달려 죽어야 하는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 참 감사하게도 위드랑 연결이 됐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섬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주님 앞에 다시 가실 때 이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개인이 가는 구원이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때의 자라였더라. 충성된 종아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교회야 네가 내가 명한대로 다 진행하였구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 있게 하소서 주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지도자들로 서게 하소서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빌려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사람으로 함께 생겨 주소서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라 주님 아버지 교회의 지도자들 복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믿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시기한 문하수 교회의 할 자들을 주께서 아버지 생명으로 붙들어주소서 살리는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순종만 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약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친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게 하소서 오 제게 승리시장 성령으로 인한 역사 그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와 하나님 지도자들을 북유로 여기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세워주소서 온정케 하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성렬하게 주님 지켜주셔서 온전한 주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 심자가의 복음으로 성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목자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가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풍단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영혼을 살리면 그 영혼의 금지님을 아버지 아버지 먹이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약을 먹이고 내 약을 지배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목자 교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나는 생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 준해가게 하소서 이것은 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 죽겠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여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 안에 구하는 교회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글자막 byоту 아멘